안녕하십니까 스타일브에서 대표 입니다. 슈퍼스타 엣지 160 파트엔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뉴가 있어요. 메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지금 001로 되어 있죠. 001로 어드레스가 공급이 되었으니까 여기 보면 업하고 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자기가 원하는 채널 어드레스로 이렇게 만약에 6번에다 했다. 6번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워라는 게 나옵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를 바꿔서 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드레스가 예를 들어서 10번이다. 그러면 여기 업이 있죠. 업 이렇게 업 누르시면 되고 엔터를 치면 되고요. 만에 기존에 있는 게 1번에 있었다. 그러면 다운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 다운 누르고 이렇게 엔터를 치고 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등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해서 3200개의 슈퍼스타 엣지 162아트 3200에 한 대를 이렇게 테스트해서 어드레스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